자, 그러면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공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간단히 아셨고 공체조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공을 이용한 또 체조 같이 한번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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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너같은 세상 쥐고 먹고 살아 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니꺼냐 내꺼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바람처럼 사려가지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아래로 눌러요 너같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 보아도 너나 나나나 똑같은 이 긴세 나나 너나 나나나 똑같은 세상 아래라 정국같고 대단해서 모르게 오이 어어어 이어어어 쓸먹다 조명 바로는 재네 처음부터 시작 너나 나나나나나나 수많은 사흘 나나 너나 나나나나나나 수많은 눈물 하나, 둘, 셋, 넷 지키고 웃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니꺼냐 내꺼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났다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여 한 번 더